뭐할라고? 오늘의 신제품 아냐? 신제품도 아닌데 왜 가져왔어? 이게 말이야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됐고 왜 가져왔냐고? 가격이 엄청 싸서 얼마야? 개당 380원 어디서 샀어? CU 편의점 거기서만 팔어? 이름이 뭐야? 백대지 아니 니 이름 말고 라면 이름 아 라면 득템 근데 왜 그렇게 싸? 내가 그래갖고 뭐 좀 빠졌나 이래저래 봤는데 됐고 왜 싸냐고? 내가 말할라고 했잖아 중량이 좀 빠져 중량이 적어? 예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다 120g인데 얘는 110g에다가 됐고 넌 말이 길어 특징이 뭐야? 기분에 충실한 쇠고기맛 국물라면 끓이는 건 똑같아? 양이 작아 그런가 물도 작네 450ml에 4분 끓이면 된디야 그럼 먹어봐 맛은 어때? 그냥 라면 맛인데 면이 좀 아쉽다 쇠고기맛이 나? 조미료 맛이 나 맵기는? 살짝 칼칼? 가성비가 좋은 거야 그냥 싼 맛이야 가성비가 좋긴 한데 너무 싼 맛 아뇨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라면 한 번에 385이면 뭐 한 20년 전 가격 아뇨? 근데 또 당근해야겠다